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알람을 제가 확인하는 법을 새롭게 발견해서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찍어 봅니다. 보통 유튜버에 이렇게 4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 빨갛게 종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저한테 알람을 다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 댓글에 답글을 써주시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알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알람을 제가 다 확인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종 모양 표시에 빨간색이 안 뜨면 내가 이제 그거 확인해서 답글을 다 다뤘으니까 댓글이 뭐 누락된 게 없겠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어 근데 이게 까맣게 71이 있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지금 110명인데 이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90대시대도 있고 105, 103만 자기 마음대로 이 구독자 수가 왔다갔다 해서 이 71이 어 내가 구독자가 71이 됐나?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 이렇게 눌러봤어요 어 근데 여기 중복 알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려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확인 안 한 알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어 이분이 이렇게 알람을 두 번 다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어요 어 그러시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흐리게 되나 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던 중에 아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깨비님 것도 원래는 이런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눌렀는데 두 번 다셨더라고요 근데 이 댓글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이렇지? 근데 보통 흐린 거를 이렇게 누르니까 어 이렇게 댓글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상한 게 이분이 이 댓글만 확인할 수 없고 음 그렇죠 이 아래 것도 제가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키드님이 이렇게 댓글 주셔가지고 어 근데 이 댓글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 이렇게 흐리게 됐는데 원래 다 이제 까만색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한 댓글들을 이렇게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유튜브 이거 혹시 눌러보셨나요? 혹시 이거를 모르신다면 한번 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 확인하지 않은 댓글들을 이렇게 제가 70개나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가지고 댓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봐요 근데 이제 왜 깨비님 거는 볼 수 없을까요? 이상하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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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음 아 얼마 전에 그 깨비님 이벤트 하셔서 제가 화분이 당첨됐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어 그 너무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어 그런 그런데 깨비님이 정성스럽게 댓글을 어 두 번 다셨는데 어떤 분이 어 그 댓글을 삭제해 가지고 깨비님이 상처를 입으셨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 근데 그게 혹시 난가한 생각이에요 항상 고맙고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어 갑자기 누가 댓글을 깨비님이 두 번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어 삭제됐다 기분이 나쁘다 속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예요 진짜 아유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랬는데 혹시 그게 전가요 갑자기 좀 불안한 거예요 아 저 댓글 삭제한 적 없거든요 저 여태까지 있는 댓글 삭제한 적은 없어요 답글만 달고 근데 어 갑자기 어 그렇게 댓글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어 나 삭제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 찍어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지금 당황했어요 어 이 와중에 이메리스 꽃핀건 이쁜데 혹시 오해가 생겼을까봐 걱정이 돼서 어 영상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어 영상 남겨봅니다 안녕